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오토컴플리트의 ShowChooseOption 함수와 ChangeChooseOption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들을 사용하면 ChooseOption 레이블 속성값을 선택 목록에 표시하거나 숨기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선택 항목에 표시하려면 ShowChooseOption 함수의 파라미터를 True로 표시하지 않으려면 False로 설정하고 변경하려면 ChangeChooseOption 함수를 사용하되 파라미터로 ChooseOption 밸류와 레이블을 지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컴플리트입니다. 오토컴플리트의 ChooseOption 속성을 True이고 ChooseOption 레이블과 ChooseOption 밸류 속성값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토컴플리트를 더블클릭해도 ChooseOption 관련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설정한 ChooseOption 레이블이 표시되고 각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있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오토컴플리트의 ChooseOption이 변경됩니다. 브라우저에서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ChooseOption 레이블이 변경되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리거의 온클릭 이벤트는 ChooseOption 레이블 값을 선택 목록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고 브라우저에서 두 번째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ChooseOption 레이블 값이 사라집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오토컴플리트의 ChooseOption 속성을 Pulse로 변경하고 두 번째 트리거 버튼의 온클릭 이벤트 함수도 QoChooseOption의 파라미터를 True로 변경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ChooseOption 레이블이 표시되지 않고 두 번째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